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뭐 드릴까요? 네 제가 드릴게요 아 우리 사실 차폐 때문에 아까 사건이 있었어 우리 노란색 표를 준 거예요 어머 어떻게 해? 4명한테나 그래서 찾아가서 얼른 가서 바꿔드리고 그 아주머니가 급적으로 나타나서 도와주셔서 어...클래퍼요네 안녕? 네 그 누노를 내가 2,000원에 팔았었어? 2,500원 3,000터미널 이거 안 써도 되더라 아 그래? 아 우리 아까 썼는데 3,900원이요 3,900원 계산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? 어디 가세요? 저 춤 참 가요 왜? 놀러? 좀 싸워요 올 때 좀 싸워 그럼요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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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고기 좀 먹어보자 조심히 갔다 와요 잘 놀다 와요 네 많이 들어오세요 아 우리가 젤리가 젤리를 그냥 1,500원에 팔았어요 무슨 젤리? 다른 젤리 떼 떼 떼 맞아 젤리 중에 단무지 젤리나 마카롱 이런 거 써 있는 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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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뭐 먹을만한 게 있나요? 식사요? 네 식사요 점심은 대게라면 있고 네 대게라면 어 대게는 맛있겠다 응 대게라면 맛있어요 이제 셰프가 왔으니까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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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오뎅탕 끓여봤어? 좀 쉽지 그냥 뭐 넣고 뭐 넣고 내가 갖고 온 저거 있잖아 이 액젓하고 국간장 이걸로 기본 베이스로 만들어서 아 누나 있을 때 해봐야겠다 그러면 응 그거를 잘 대면 신 메뉴로 해발해볼라고 응 해발해볼라고